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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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중한 나 기도 기도 소중한 나 소중한 나 기도 소중한 나 만나서 반갑습니다. 광호 스님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수행의 한 형식으로써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뭐 기도합시다 다 들어보셨죠? 근데 우리 불교가 26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26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나 괴로움을 느끼시는 수많은 중생들이 우리 불교의 의지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면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기도를 하십니다. 자신의 불행과 자신의 괴로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혹은 더 나은 어떤 행복을 위해서 또 어떤 새로운 한 수행의 길을 걷기 위해서 기도라는 것을 하는데 우리 2600년의 역사를 통해서 기도를 하신 수많은 불제자분들의 어떤 행적들을 살펴보면 정말 기적이라고까지 말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신비한 경험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물론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고 지혜의 종교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에서 어렵거나 힘든 일을 겪게 되면 사실 뭐 당장의 깨달음이나 어떤 거대한 열반 해탈의 세계보다는 일단은 당장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감정이 더 강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당장 먹을 밥이 없고 쌀 세 톨이 남았는데 나는 깨달음을 추구해야지 단장 굶어죽게 생겼는데 이러기가 일반 불자들은 쉽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현실 속에서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운 일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의 불자분들에게 기도를 굉장히 많이 권유합니다. 물론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참선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슨 윗바사나 그런 어떤 수행법을 닦기도 하지만 일상생활의 우리 일반 불자들, 일반 중생분들이 생활 속에서 경험 속에서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참선이나 어떤 명상수행법보다는 저 불보살림의 신비한 가피력에 의지하는 기도수행법이 훨씬 더 중생들에게 큰 이익을 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까지 이제 승려로서 살아온 게 한 20년 가까이 돼요. 20년 가까이 됩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좀 젊어 보여서 그런지 저 절에... 고마워요. 20년 정도 이렇게 머리 깎고 생활했습니다 하며 굉장히 이렇게 좀 새롭게 쳐다보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저도 20년 동안 이렇게 가까이 승려 생활을 해오면서 저도 이제 사람에서 좀 힘들거나 괴롭거나 답답한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로지 믿습니다. 부처님 믿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간절하게 관세모살림을 부른다거나 나무아미타부를 부른다거나 간절하게 기도를 해서 그 어떤 힘들었던 고비를 지금 돌이켜보면 지혜롭게 잘 넘겼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또 주변 분들한테 불자분들한테 기도를 많이 하세요. 라고 권유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기도하셔서 당신의 어떤 답답했던 일들을 아주 지혜롭게 헤쳐나가신 그런 불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꽤 오래전 일입니다. 그 어느 스님께서 계셨는데 이 스님께서 살아생전에 젊었을 적에 굉장히 그 포교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젊었을 때 너무 이제 힘을 많이 쓰셔서 나이가 한 60여 세 정도 됐을 때 극심한 만성피로를 느끼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뭐 요새 시대 60세면 그렇게 나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요새 이렇게 너무나 정정해 보이시고 활기찬 그런 불자님이 계셔서 이렇게 대화하다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하는데 와 뭐 70대 후반입니다. 하면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요새는 60은 나이도 아니구나. 60이신데도 너무나 정정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이 스님께서는 한 60세 정도가 됐을 때 온몸에 기진맥진 해버리고 완전 만성피로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젊었을 적에 힘을 너무 써가지고 내가 피곤이 누적됐나 보다 해가지고 한의원에 가서 진맥도 받아보고 침도 맞아보고 보약도 드셔보시고 그런데 전혀 효움이 없더래요. 그래서 큰 병원을 한번 가봤더니 강경화 말기라더랍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의학에서도 강경화 말기면 굉장히 조금 치료하기가 쉽지는 않은 질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 이야기가 몇십 년 전 얘기니까 그때 강경화면 얼마나 치명적인 병이었겠어요. 병원에서는 이거 그래도 극적으로 치료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한번 치료해봅시다 하는데 스님께서 마음이 탑탁하신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일으킵니다. 병원에서 치료한다고 이게 100% 된다는 보장도 없고 내가 스님으로서 부처님 제자로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 내가 무슨 여안이 있겠느냐 내가 이렇게 큰 병에 걸리고 몸이 아프게 된 것도 내가 과거에 지은 내 업보가 아니겠느냐 이 업보를 녹이려면 내가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분께서 오로지 관세음보살님 기도를 했대요. 여러분 관세음보살님 기억나시죠? 관세음보살님 다 아실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고 소원을 성취해 주신다는 자비로우신 보살님이 관세음보살님 아니십니까? 지극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매일매일 간절하게 관세음보살님한테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났는데 몸이 더 안 좋아지더래요. 몸이 더 안 좋아지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불자들이 그래요. 어머, 뭐 큰 스님들 법문 들어보니까 몸에 큰 병이 있던 사람이 기도를 하다가 몸에 병이 났다더라. 나도 병원에서 치료가 잘 안 되는데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몸에 병이 안 나오면 에휴, 영험 없네, 효과 없네, 다 뻥이야 이러면서 또 거기서 신심을 잃어버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소나무 프로그램이 지금 거의 70회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70회 가까이, 60몇 회 정도 될 거예요. 70회 가까이 됐는데 1년이 넘어갔죠. 1년 동안 그동안 소나무에서 제가 이런 어떤 기도 가피라든가 기도 체험을 했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종종 해드리는데 그런 기도가피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꼭 빼먹지 않는 게 많은 분들이 이런 신비스러운 이야기를 들으면 처음에는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도 중간에 효과가 없는 것 같으면 중간에 좀 믿음을 많이 잃어버리시더라. 그런데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내 업을 닦는다라는 마음으로 꾸준히 닦아야 된다. 이런 법문을 굉장히 자주 해드렸습니다. 기억나나요? 에이, 안 나면서. 어쨌거나 이 스님께서 갈수록 몇 달이 지났는데도 몸이 더 안 좋아지시더래요. 그러다가 이렇게 몸이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어느 날 진짜 내가 이러다 오늘 밤은 못 넘기겠다 싶은 생각까지 들더래요. 온몸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아파서 진짜 내가 오늘 밤은 못 넘기겠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우리 중생이 수 없는 유네 생애 동안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면서 안 아팠던 적이 있었겠느냐 건강했던 적도 있었지만 아팠던 적도 있었고 아팠던 적도 있었지만 건강한 적도 있었고 결국 아프다, 안 아프다 이런 것들이 다 내 마음자리가 만든 한나 모양에 불과할 뿐이다. 내 마음이 만든 이 모양에 내가 흔들려서야 되겠느냐. 정말 수행을 많이 하신 스님 같아요. 그러면서 억지로 몸을 일으켜서 법당에 혼자 앉아가지고 눈물을 주루 흘리면서 거룩하신 부처님 제 이 기도의 공덕으로 제가 지은 모든 일체의 업보가 다 소멸되고 이 기도의 공덕으로 저도 반드시 성불하여 지이다. 이렇게 숭고한 원력을 세우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다 법당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어디서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딱 봤더니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내 웬 젊은 여자가 하얀 옷 입고 저녁에 찾아오면 그것도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저녁이시 나 잡으러 왔나.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법당에 싹 들어오더래요. 근데 스님이 딱 보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더래요.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디서 봤더라. 근데 그 신도분이 스님 기도하시는데 혹시 상담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러더래요. 이제 스님이 어쨌거나 이제 절에 찾아오신 불자니까 예, 그래요. 상담합시다. 하면서 이제 요사체를 갔는데 스님 요새 많이 편찮으시다고 들었습니다. 건강은 어떠십니까? 이러더래요. 예, 지금도 좀 많이 몸이 안 좋습니다. 이러니까 그 흰옷을 입은 여자가 스님 아프신데 좀 한번 봐도 될까요?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왜 여자가 그 아픈 데를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하면 우리 같으면 뭐 왜요? 이럴 텐데 어머, 어머, 왜요? 근데 이제 스님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간이 있는 데 오른쪽 이렇게 갈비뼈 있는 데겠죠? 이렇게 보여주니까 이렇게 만져보더래요. 젊은 여자가 그걸 또 왜 만져? 스님 몸을 말하면서 내가 이해가 안 되네? 아, 스님 몸을 왜 만져? 스님 몸을 이렇게 만지더니 이렇게 품에서 약을 꺼내면서 스님 동그란 뭐 청심환처럼 생긴 동그란동그란 환약을 꺼내서 요거 꼭꼭 씹어드세요. 이렇게 주더래요. 근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누가 모르는 사람이 약 주면 함부로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 택시 타다가 박카스 먹으라고 주고 이러면 안 돼요. 근데 그 스님이 그것도 꼭꼭 씹어드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꼭꼭 씹어드시더니 이제 다 먹고 나니까 그 보살님이 흰옷을 입은 보살님이 싹 일어나면서 스님 다음에도 한 번 또 들리겠습니다. 하면서 싹 나가더랍니다. 그래서 뭐야? 뭐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찬바람이 휙 불면서 몸이 으스스스 하더래요. 몸이 춥고 으스스스 해서 차가워 하고 정신을 차려봤더니 자기 그 법당 안에 앉아있더래요. 법당에서 기도하다가 잠깐 꿈을 꿨던 거예요. 꿈을 꿨던 거예요. 흰옷을 입은 여자가 상처 만져보고 약 주고 전 별 꿈도 꾸네 하고 일어났는데 컨디션이 너무 좋더래요. 머리가 맑고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뭐지? 뭐지? 하고 이렇게 주변을 보다가 여러분 우리 절에 가보시면 항상 불상 뒤에 이렇게 탱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탱화 뒤에 보면 이렇게 보살님들이 그려져 있잖아요. 거기에 하얀 옷을 입은 관세음보살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꿈에서 보면 그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봤지? 어디서 봤어요? 부처님 뒤에 탱화에 흰옷을 입은 백을 관하 하얀 옷을 입은 관세음보살님의 모습을 꿈에서 봤던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강경화가 나와버렸대요. 미쉽니까 여러분? 미쉽니까 여러분? 이게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라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하면서도 저도 이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정말 내면에서 어떤 소름 같은 게 올라오는 때가 있어요. 정말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아미타부를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누구를 부르든 효과는 사실 같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보살님이 익숙하죠? 관세음보살님이 익숙하죠. 그래서 불교를 모르는 분들도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 하면 잘 몰라도 관세음보살 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많은 분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모든 걸 다 놓아버리고 열심히 불보살님에 부르면서 연부를 하신 분들이 이와 같은 기적 같은 신비로운 효능과 효과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끊임없이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한 4, 50년 전 일일 거예요. 좀 오래됐죠? 한 40년 전쯤 일이나요? 4, 50년 전쯤에 보현심이라는 법명을 가진 불자님이 계셨대요. 보현심. 그래서 이 불자님께서 이제 여성 불자분이었는데 신심이 굉장히 지극하셨답니다. 아주 불심이 지극한 불자님이셨는데 이분이 45살이 됐을 때 이르라고 합니다. 45살이 되었을 때 당신이 그때 내가 이번 한 생을 살아가면서 부처님 은혜를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내가 먼 훗날에 이 땅을 떠나더라도 이 사바세기를 떠나더라도 다른 불자들이 부처님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내가 경기도의 어디 조그만 마을에다가 내가 절을 하나 짓자 조그만 절을 하나 짓자라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이제 그 조그만 경기도의 한 마을에다가 이제 법당도 하나 이렇게 지어놨대요. 법당을 지어놓고 이제 불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자기하고 친분이 있는 어느 분께서 그 이제 뭐 암 검진을 받으셨대요. 이제 암 검진을 받으시고 암 검진 받은 그 친구분이 야 요새 세상 일은 몰라 나 받는 김에 너도 좀 받아봐 받으면 좋잖아 해서 친한 친구가 그렇게 권유를 하길래 그때 제가 45살이었을 때 친하게 지나는 큰 대학병원에 그 유명하신 교수님하고 이제 그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그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결과가 자궁암이 나왔대요. 자궁암 그래서 그 당시 40, 50년 전이면 지금도 암 고치기 엄청 힘들잖아요. 그 당시 자궁암이니까 그 의사가 이렇게 정밀검진을 다 한 뒤에 수술을 합시다. 라고 의사가 이야기를 했답니다. 수술을 합시다. 고민고민 하더래요. 이분이 이 보현신보살님이. 그러다가 문득 왠지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몸에 이제 의사가 권유한 대로 이제 수술도 하는 게 맞겠지만 그냥 다 모든 걸 놓아버리고 오로지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분께서 전국의 사찰을 돌면서 전국의 이름만 되면 알만한 크고 작은 모든 사찰들을 이제 당신의 여행을 떠나면서 절에서 열심히 기도를 올렸답니다. 근데 기도를 올리면서 절대 자기 병이 낙해 주세요. 라는 기도는 올리지 않았답니다. 오제 부처님 살면 살고 죽으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저 죽기 전에 제가 시작한 이 불사 이 절이 완공되게 해주시옵고 저랑 인연이 있는 우리 신도분들과 불자님들이 큰 복을 얻게 해주십시오. 오직 그것만 기도했대요. 제가 지금 짓고 있는 우리 절 제가 지금 불사하는 절이 완공이 잘 되게 해주시옵고 도움을 주시옵고 우리 신도분들 불자님들 복받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만 하고 자기 병이 났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아예 꺼내지도 않았대요. 그것도 참 대단하죠.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분 고향이 남의 보리암 쪽에 고향이 있었대요. 보리암 아세요? 보리암? 네. 그것도 아시네. 보리암에 관센보살님의 가피가 있다는 유명한 도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의 보리암에 가서는 3일 동안 거의 잠을 자지 않고 철야로 3일 동안 관센보살님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계속 관센보살, 관센보살 연불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차를 타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저절로 관센보살 연불이 나왔답니다. 그렇게 전국에 크고 작은 기도 도량을 돌아다니면서 오직 기도만 올렸대요. 하지만 병이 났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안 올렸답니다. 오로지 제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부처님 도량 짓는 거 제발 도와주십시오라는 공적인 공심의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자기가 그때 검진을 받은 게 3월 달이었대요. 그리고 그 뒤로 6개월 동안 전국을 돌면서 열심히 기도를 해서 한 9월 달이 되었을 때 9월 달이 되었을 때 의사가 연락이 왔답니다. 우리 정밀검진 다시 한번 받아 봅시다. 암이 얼만큼 전이 됐는지 이렇게 치료를 늦출 게 아니라 의사도 좀 걱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3월 달에 첫 번째 검사를 받고 자궁암이라고 판명을 받은 뒤에 나 이제 6개월 후에 병원에 가서 9월 달에 2차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이미 여러분들 초기 오셨죠. 기적 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사진에 깨끗하더래요. 자기 문외한인 의학을 모르는 자기가 봐도 의사가 설명을 안 해줘도 이 속에 뭐 이상한 덩어리가 있는 걸 자기 눈으로도 봤는데 2차 사진 때는 너무 깨끗해서 의사도 놀라고 자기도 놀라고 하늘도 놀라고 땅도 놀라고 너무 놀라가지고 의사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이 보현심이라는 보살림이 6개월 동안 부처님한테 기도한 것뿐이 없다 했더니 이게 바로 부처님 위신력이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감탄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보살림이 이와 같은 인연으로 몸에 병도 나으시고 그리고 이분께서 이걸 경험하시고 나서 9년 후에 이 이야기를 글로 쓰신 거예요. 그래서 9년 동안 중간중간에 잔병치레를 하느라 병원에 왔다 갔다 한 적은 있었지만 그 뒤로 전혀 암에 다시 생겨났다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불사도 일사천리로 잘 이루어져서 저기 뭐 경기도 양주에 조그만 절도 하나 짓게 되었다 라는 그런 신행, 그런 영험담의 이야기가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정말 관산보살림을 믿고 또 뭐 관산보살림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아미타부를 부르든 지장보사를 부르든 간절한 마음으로 내 마음의 욕심을 놓아버리고 오로지 기도에 집중했을 때 우리 인간의 무의식은 이와 같은 엄청난 신비로운 기적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음 얘기도 굉장히 오래전에 얘기입니다. 이것도 한 50년 전쯤의 이야기인데요. 한 4, 50년 전쯤에 그 어느 젊은 보살림이 있었습니다. 이분께서 집안이 원래 그 친정댁이 다른 종교를 믿는 가정에서 자라났다고 합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가정이었는데 이분께서 그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그 옛날 뭐 4, 50년 전에 여자가 고등학교까지 나왔으며 굉장히 집안이 괜찮은 집안이죠. 그 4, 50년 전 고등학교를 이렇게 마치고 난 뒤에 이분께서 18살에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중매를 통해서 시집을 가셨대요. 18살에.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거의 뭐 지금 28살에 결혼해도 어머 너 결혼 빨리 한다. 요새는 그런 소리 듣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28살 되면 노처녀 소리 들었죠. 근데 지금은 30대 초반인데도 지금 가면 적당해. 뭐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참 시대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8살에 결혼을 하셨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집안이 좀 좋은 집안이었나 봐요. 시어머니가 딱 부르더랍니다. 시어머니가 부르더니 내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다. 유언이라고 생각하고 잘 들었더라. 우리 집안은 대대손손 불자 집안이다. 불교 집안이다. 그러니 너도 불자가 돼야 된다. 근데 우리 집안의 정통을 따라라. 이렇게 딱 언명을 내리시더랍니다. 지금 같으면 뭐 상상도 못할 일인데 옛날 분들은 그런 어떤 시어머니 말 한마디면 정말 너 죽어 하면 이렇게 죽는 신용도 한번 해드리고 그랬던 시대지 않습니까? 물론 그 시대가 아름다운 시대는 아니지만 옛날에 고부 간의 관계가 굉장히 엄격했지 않습니까? 그럼 뭐 18살에 시집 와서 뭘 알겠어요? 시어머니가 우리 집안은 정통 대대로 불교를 믿으니까 너도 절에 다녀 하면 뭐 그렇게 따라야지. 근데 굉장히 이제 그 젊은 보살님이 세대에게 굉장히 착했나 봐요. 그대로 동서들을 따라가지고 그 절이 뭔지도 잘 모르면서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신행생활을 했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렇게 2년 후에 세상을 떠나셨대요. 79살에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의 유언 같은 말씀이다 생각하고 그것도 좀 착하죠. 얼마든지 시어머니 세상 떠나셨으면 안 가도 될 텐데 시어머니가 유언이라고 하고 말씀하신 건데 내가 따라야지 하면서 동서들하고 절을 열심히 다녔답니다. 근데 절에 다니면서도 스님들 뒤에서 스님들이 기도할 때 뒤에서 막 절하고 스님들 이렇게 연불하시면 같이 연불을 따라하면서도 자기가 왜 절에 다니는지 불교가 뭔지 전혀 마음에 와닿질 않더래요. 자꾸 자기가 몇 년 동안 절에 다녔는데도 껍데기 불자 같은 느낌이 들더랍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자기가 어느 날 집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 여기 이분이 이제 전생에 불법하고 부처님 가르침하고 인연이 있던 거예요. 이분이 고등학교 때 동창이었던 친구가 있었답니다. 이 친구분께서 일제 남편을 잃었대요. 남편의 이런 상실감을 채우기 위해서 그 뒤로 불교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셨답니다. 불교 공부를 열심히 했던 그 동창에 자기가 이제 시집을 와서 절에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아무 말도 없이 집에 쑥 찾아오더래요. 집에 쑥 찾아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책 두 권 불교 책 두 권을 이렇게 선물하더니 아무 말도 없이 또 휙 가더래요.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지. 책 두 권을 딱 선물하고 이렇게 휙 가버리니까 어쨌거나 동창이 자기 절에 다닌다는 소식을 듣고 읽어보라고 일부러 책도 갖다 줬으니까 불교 서적을 그 두 권을 딱 읽는데 너무 재밌더라는 거예요. 전생에 인연이 있는 거예요. 너무 불교 책이 재밌어서 불교가 이런 거였구나. 불교가 바로 이런 가르침이었구나. 부처님이 이렇게 위대한 분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재미를 느껴서 그 뒤로는 이제 서점을 다니면서 책들을 이제 이렇게 불교 서적들을 사가지고 꾸준히 경전 공부를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신심을 계속 높여나가시고 그 뒤로 이제 열심히 또 불교 공부를 하면서 염불하고 독경하고 계속 이제 기도 생활을 하셨는데 그렇게 이제 신행 생활을 하시면서 몇 년이 지나셨다고 해요. 몇 년이 지난 뒤에 그날이 1970년 10월 달이었다고 합니다. 1970년이면 굉장히 오래됐죠. 1970년 10월 달에 이분께서 차를 타고 가시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대요. 그래서 머리에서 피가 솟구쳐가지고 이마에서 수돗물이 흘러내려오듯이 피가 철철철 흘러내리더래요. 그때 그냥 핏물에 온몸이 다 잠겨가지고 허공을 바라보면서 내가 부처님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길에서 길에서 귀신이 되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눈앞에서 남편하고 자식들이 다 주마등처럼 흘러가더랍니다. 그때 딱 머릿속에 떠오른 게 금강경의 한 구절이 떠오르더래요. 여러분 금강경 아세요? 예. 예. 그래요? 자 금강경에 보면 금강경이 엄청나게 수준 높은 깨달음의 경전이에요. 금강경의 핵심이 모든 집착을 놓아라라는 뜻이에요. 모든 집착을 놓아라. 여러분들이 모든 집착을 놓을 수 있으면 금강경 안 읽어도 돼요. 그래도 읽는 건 좋죠. 모든 집착을 놓아라라는 것이 바로 금강경의 핵심인데 순간 머릿속에 금강경에 모든 집착을 놓아라라는 한 구절이 딱 떠오르더래요. 그 순간 남편이다, 자식이다, 산다, 죽는다 다 그 생각을 놓아버리고 오직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오직 관세음보살만 불렀답니다. 그러니까 다 의식이 흐려지게 돼요. 그리고 급히 병원으로 긴급 후송이 돼서 4시간의 대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 뒤에 눈을 떴는데 의사가 다 오더니 네, 정신 드세요. 정신 드세요. 하더니 정말 기적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이상하네. 이러더라고요. 의사가. 그래서 아니 왜요? 하니까 엄청나게 큰 사고를 당해서 머리에 유리창들이 박혔는데 이 정도면 뇌막이라는 게 있대요. 뇌막. 뇌막을 뚫어서 뇌에 엄청난 손상이 갔을 텐데 보통 경험상 이 정도 사고면 100명 중에서 한두 명 살아나기도 힘들다고 그런데 신기하게 그렇게 머리에 유리창이 박혔는데도 하나도 그 유리들의 뇌막을 뚫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사고였는데도 의외의 경상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고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누워있는 젊은 보살님이 가슴이 울컥거리면서 다 누구의 가피구나. 부처님의 가피구나. 관세음보살의 가피구나. 그때 내가 산다 죽은다 다 놓아버리고 오로지 관세음보살며 불렀는데 나에게 이와 같은 가피를 주셨구나라는 엄청난 신행적인 어떤 체험을 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이분께서 워낙에 심심도 깊었지만 이와 같은 체험을 하신 뒤로는 그 뒤로는 당신이 기복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마음을 닦는 참선수행도 열심히 하시면서 그 뒤로도 열심히 신앙활동을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귀로만 듣고 아이고 신기하다. 아이고 참 재밌다. 와 무슨 이야기 속으로 듣는 것 같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 스님 저는 아무런 걱정이나 근심 없이 저는 그냥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는 분들은 기도 안 하셔도 좋아요. 사실 해야 되지만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스님 저도 살다 보니까 좀 답답한 것도 있고 좀 장애도 있고 좀 일이 잘 안 풀리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 살다 보면 그런 거 다 있지 않나요? 그 어느 사주팔자를 공부하시던 분이 있었어요. 이 사주팔자 공부하시던 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입소문이 나가지고 나중에 좀 유명한 사람들까지 찾아오더래요. 근데 그분이 유명한 사람들의 상담을 받고 나서 딱 깨달은 게 와 세상에 밖에서 보면 저렇게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다들 자기들만의 엄청난 고민들을 안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남 이렇게 부러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자기들만의 하나씩 고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답답하거나 풀리지 않은 일이 있으면 내가 기도를 하면 이 일이 반드시 풀린다 라는 집착도 놓아버리고 다 내가 지은 업보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로서 여러분들의 그 업보를 녹여나가시길 바랍니다. 당장은 효과가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꾸준히 꾸준히 기도하신다면 반드시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묘한 불보살림의 기도의 가피를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실 겁니다. 어느 보살림이 계셨는데 이 보살림이 어느 스님을 큰 스님을 이렇게 찾아와서 상담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이 스님께서 찾아오신 그 중년의 부인을 딱 봤는데 얼굴에 새까만 기미가 가득하고 얼굴이 너무나 탁하고 어둡고 그늘지고 도저히 밝은 기운이 없더래요. 한마디로 이제 관상이 관상이 너무 안 좋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로 찾아왔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우리 아들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이러더래요. 아니 아들이 왜요? 제가 자식이 있는데 삼남매가 있습니다. 위로 큰딸이 있고 밑으로 아들 둘이 있는데 큰 아들이 몇 개월 전에 가슴하고 옆구리가 아프다 아프다 해서 병원에 갔더니 능마겸이더래요. 그래서 능마겸에서 처음에 병원에서 치료하면 괜찮습니다 했는데 물을 빼고 아무리 치료를 해도 지금 4개월 동안 아무런 차도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마겸이 4개월 동안 낫지 않으면 그것도 되게 골치 아픈 겁니다. 우리 큰 아들이 지금 중3이고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내년에는 고등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지금 휴학을 한 상태입니다 이러더래요.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그 시기에 1년이라도 휴학한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거거든요. 나중에 다시 학교 복학해도 나이 그런 것도 있고 부인이 너무너무 걱정을 하더랍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스님이 지피는 게 있더래요. 보살님 아들이 이렇게 아프고 병이 잘 안 나는 거는 아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보살님 얼굴을 보니까 보살님 업보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보살님 지금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고 집안에 굉장히 그 집안의 기운이 맑고 밝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집안에 무슨 사정이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지니까 그 보살님의 실은 우리 남편이 뭐 이렇게 좋은 그럴듯한 회사의 임원으로 있고 저도 뭐 남부럽지 않게 이렇게 살림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런데 제가 그 개를 하게 되었는데 개 아시죠? 그 엄청난 고액의 개를 했는데 그 개가 갑자기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개가 깨지고 이런저런 상황에서 자기가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답니다. 그럼 큰 빚을 지니까 그 빚을 갚는 과정에서 집을 팔아서 전세로 집을 옮겼대요. 빚을 얼마나 줬길래 그렇게 했을까요? 뭐 엄청난 고액의 개를 했나 봐요. 그 와중에서 남편은 속은 끓는데 그냥 아무 말도 없고 남편이 아무 말도 없고 꿍하고 있을까 자기는 더 미안하고 민망하고 차라리 더 괴롭고 차라리 몇 대 이렇게 후려갈기고 너 나 때렸으니까 퉁치자 이러면 속이라도 편할 텐데요. 그런데 더 문제는 자식들이 삐뚤어지더라는 거예요. 자꾸 자식들이 원망서린 날카로운 말을 하고 원망선낸 말을 하니까 자기가 완전 지옥같은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삐뚤어지고 엄마 마음 몰라주고 엄마도 잘 살아보자고 했지. 그게 뭐 일부러 그렇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한동안 세월이 지나면서 그렇게 마음이 지옥같이 답답하고 괴로우니까 그게 얼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항상 즐겁고 편안한 사람들은 얼굴도 좀 환해 보이고 뭔가 집안에 우아한 있는 사람은 얼굴에서도 막 빗줄기가 떨어지는 것처럼 막 그늘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신 스님께서 엄마의 그 어두운 탁한 에너지 때문에 아들이 저렇게 빨리 낫지를 못하는 겁니다. 먼저 어머님의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마음에 있는 모든 원망하는 마음을 다 놓아버리십시오. 그 배신당하고 돈 떼었다는 것도 다 놓아버리십시오. 전생에 내가 빚을 진 게 있는데 이번 생에 그 빚을 갚았다 생각하고 더 이상 마음에 떠올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마음을 다 편안하게 내려놓으시고 오직 염불하십시오. 염불하면서 마음속으로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일으키십시오. 이렇게 염불하고 부처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계속 일으킨다며 이제 아들 되시는 분도 병이 빨리 나을 것이고 집안도 편안해질 겁니다. 라고 조언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자들을 보면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복이 많다 복이 적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생에 그래도 불법하고 인연이 있고 복이 많은 분들은 기도를 시키면 열심히 해요. 그런데 정말 업장이 두꺼운 분들은 자기가 기도하면 좋다는 걸 알면서도 맞상 기도시키면 한다 안 한다? 잘 안 해요. 내 업장에 내 업보가 내가 기도를 못하게 뒤흔드는 거예요. 실제로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스님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럼 솔직하게 얘기해 드립니다. 보살님이 업장이 두꺼워서 그런 거라고. 어머 제가 뭐가 그리 두껍다고 업장이 두껍다고 하세요? 이러면 기도하면 좋다는 걸 알면서 기도를 못하게 보살님 마음을 뒤흔드는 그 놈의 업장이 두꺼운 업장이라고. 그러면 다들 인정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108배 하면 좋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맞상 하기 전까지는 아이고 귀찮아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우리 중생들 마음에는 내가 기도하고 선업을 짓는 것을 장애하는 업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다행히 전생에 불법과 인연이 있고 복이 있었는지 그대로 열심히 기도를 하셨대요. 그리고 계속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계속 일으켰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그 보살님이 다시 그 스님을 찾아왔는데 그 스님이 멀리서 오는 보살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어 기도 열심히 했구나. 그 시커먼 기운이 다 사라지고 얼굴이 환하게 맑고 밝아져 있더래요. 그래서 딱 이렇게 자리에 앉기도 전에 아들이 다 낳았죠? 하니까 그 보살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스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열심히 기도했더니 아들이 4개월 동안 낳지 않았던 아들이 2주일 만에 다 낳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이와 같이 기도를 통해서 질병을 이겨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드렸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약은 누구에게? 약사에게. 병은 누구에게? 의사에게. 그래서 몸에 병이 있으면 광호 스님이 기도하면 낫는다고 했는데 병원 안 가고 기도해야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몸에 병이 있으면 의사의 현대적인 의학의 도움을 받으면서 기도를 해준다며 분명히 더 큰 이익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 불자들이 기도하면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효과가 없는 것 같으면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소나무를 통해서 말씀드리죠.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으면 이번 생에 조금만 기도해도 효과를 바로바로 봅니다. 그런데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으면 이번 생에 기도를 많이 해도 효과가 더디게 옵니다. 그것도 결국 누가 지은 업이에요? 내가 지은 업보대로 기도도 효과가 일어나고 더디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효과가 없는 것 같으면 아이고 내가 전생에 지지리도 복을 안 줬나 보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내가 전생에 지었던 나쁜 에너지는 정화하고 지금부터라도 내가 열심히 기도를 통해서 내 공덕을 쌓겠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열심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食에 감사드립니다. 고마ware 아무것도 끝까지 공덕을 지으십시오. 개발 모든 코 *** 이 rush 신 지 신 신 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